랩자로 부릅니다. 노란 노래 노래 마다. 극복수 부릅니다. 알라라라라! 취임새 들어가고! 자, 재밌게 놀 준비 됐습니까? 예허! 카레, 카레! 너무 신나, 이거. 노래 좋아요.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인도 음식이니까 소고기는 넣지 않아요. 철학적이에요. 왼손으로 비기지 말고 오른손으로 흘려먹어라. Why now? 바삭바삭 치킨 카레도. 바 끝 하면 죽소 카레도. 오! 세유 세유! 샹티 샹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아래야 좋아. 샹티 샹티 조각 따위야. 강끄러운 카레가 좋아. 나만 나만 완전 사랑해. 나만 나만 완전 사랑해. 나만 나만 완전 사랑해. 오! 야! 오! 야! 정신으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놀아줍니다. 반갑습니다. 기분 좋다. 그룹과 놀고 마늘한테 밥주걱으로 이 빵을 맞을 때 이 반찬이 있었으면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맛있게 밥을 먹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불러봅니다. 고등어! 삶unky 이야 너무 잘했어. 아비우! 아비우 아비우 아비우리플라몬 예허이! 그녀 나를 위한 보내갔으니 나는 보드버려라 힘이 다 적힌 왕장 모를 때처럼 진짜 고드버같다 두 눈을 눈 감 두 눈을 위로 맞춘 바로 백쇼 백쇼 아동몬!